다양한 분야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요이안이라고 합니다. 저는 가상의 이상적인 공간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뭔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꿈에서는 충족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깨고 나면 되게 좋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꿈을 꾸고 있지 않을 때도 언제든지 잠깐 다녀올 수 있는 제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냥 저는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꿈꾸자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자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. 밥을 잘 먹으려면 수고도 필요하고 또 잠을 잘 자려면 불순물들을 다 비워내야지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림을 마주하실 때 만큼은 현실은 약간 고통스럽더라도 잠시 잊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조금 위로도 받으실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만의 꿈을 한번 꿔볼까 하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아멘